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송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종부세 문제점에 관한 주장에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핵심 쟁점 사항들이 참으로 짧게 그리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중앙일보에 실린 세계 유일 종부세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건가라는 그런 종부세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과연 올바른가 손재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피해자가 소수라고 해서 어떤 정책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면 소수 재벌의 재산을 몰수해서 다수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기에 생명과 재산이 존중받아야 된다. 또한 다수냐 소수냐를 가지 않고 보호받아야 된다. 종부세 납부자가 전국민의 2%라고 해서 가구의 2%입니다. 세금 부담을 마음대로 올려도 좋다는 것은 개화된 개명된 현대국가에서는 통할 수 없는 논리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번 조치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건의 실시의 인사는 1.8%에 대한 정밀 조준 사기기다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수라치게 놀랐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2%건 1%건 모든 국민들이고 국민들은 공평하게 대접받고 대우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이렇게 함부로 허물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빼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타겟이 되지만 다음은 그들 외에 또 다른 그룹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종부시의 파동을 보면서 정말 참 놀라운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은 자유와 똑같은 것이다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타인의 재산권이 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중과시에 과연 합리적인가. 손재영 금국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오른 집값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재산과세가 중복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동원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소득이 생겼다고 재산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올라서 종부시의가 정당화되면 내릴 때는 정부가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제 논평은 미실현이익, 집을 소유한 사람의 포켓대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도 최고 75%까지 거두드릴 것은 무리한 세제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참주제 정치나 이런 데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손재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를 진압하는 몽둥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이다.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중 자가 거주자 비유는 1146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166만 가구를 제외한 723만 가구가 민간임대인으로부터 셋집을 구하고 있다. 세금 지원 없이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다. 이들의 행태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시당이 요동쳐서 전세, 월세 값이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낸다고 고소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의 전세와 월세 부담이 왜 늘어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저희 논평은 결국 부담 가운데 대부분은 바로 전가행위를 통해서 전세와 월세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부시의 파동은 누구 이야기처럼 1.8%, 가구의 2%, 전국민의 8%, 9%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가 거대하게 연결된 일종의 망, 생태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바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손재영 금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가 믿다고 해서 보유과세 부담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전세 보증금의 주택가격이 50%,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1.5%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주택가격의 0.75% 이상의 세금 부담은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과표가 시가에 근접해가는 마당에 최고 6%, 부가세를 합해서 7.2%에 달하는 세율은 이미 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매년 원본을 잠식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개인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가 존립한 이유가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손재영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원본을 잠식해서 결국은 국가가 개인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란 겁니다. 결국 세율과 저의 논평은 과표를 올리다 보면 결국 국가가 그냥 주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현실이 전개됩니다. 이미 12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연체가 천만 원이 넘으면 결국은 강제로 매각 조치하겠다는 흉흉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나라일을 하시는 분들이 애민, 애민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과 제도를 펼칠 때 국민들 입장에 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훌륭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을 약탈이나 그런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다. 그것은 무슨 시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하니까. 국민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종부시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려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아끼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공병호TV 공병호TV 공병호TV